오늘 너무 추워 집도 좋고 가깝지 후영아 잘자 잘자 기완이 빠빠 가자 리완아 리완이 잘자 형 잘자 그래야지 자 일단 기완이 귀여워 들어가 빠이빠이 해야 돼 너무 귀여워 세면대 두개 따름 물 저기 맞죠? 형님 먼저 씻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 물티시를 믿어요 네 저도 물티시로 전화하겠습니다 치카측은 생수를 하면 되잖아요 아 뭐 그래도 돼요 안 씻고 자면 그러잖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하신데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러면 거의 씻을 일 없어요 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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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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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하다 행복해 아 행복해라 오늘 왜 이렇게 아빠한테 잘해주는 거야?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왜 오래? 아빠 오래 살 건데 왜? 아빠를 너무 좋아 진짜로? 내 새끼 고마워 우리 빈이 많이 컸네 근데 아파요 아픈 데 없어요? 아빠? 아빠 등도 아파 내가 두드러주는 짬이었는데 좋아 치크 치크 하고 저건 하고 오자 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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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우리 안 좋은 집을 그렸지? 왜 추워 왜 추워 왜 추워 야야 뜨신 물 좀 쓰자 뜨신 물 좀 못 잡겠어 못 잡겠어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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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자 이리 와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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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지 자 이제 손대 빨리 위에 찬물로 헹궈야 돼 잠깐 빨리 해야 돼 차차차차 됐어 어린 거 자 손 닦아 나 안 흥었는데 이 이거 안 흥었다고? 가까워 됐지 다다다 아이 됐지 자 일어나서 자 들어가자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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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추운 거 싫어하잖아 들어가자 못 잡겠어? 못 잡겠어? 야! 못 잡겠어! 도우지 다 떨어지고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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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칫솔 떨어져 칫솔! 칫솔 떨어져. 들어와요. 들어와도 돼요? 누우셨어요? 계란 갖고 왔어요. 계란 갖고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엄마가 코 자서 몰랐잖아. 응. 그렇지? 계란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후 형아도 있고 찬형이 형아도 있고 그러면 누굴 먼저 줘야 될 것 같아? 아빠! 아니, 아빠는 없어. 아빠는 없어. 여기 형하고 친구하고 동생들만 있어. 그럼 누굴 먼저 줘야지? 아빠! 아빠는 아, 빨리 먹고 싶어요. 먹으면서 하자, 너. 알았어. 이거 배고프면. 자, 이거 먼저 먹어봐. 먹고 있어 봐봐. 자, 이제 계란이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될까? 후 형. 후 형 줘야 되죠? 그죠? 그럼 또 누구 줘야 될까요? 동생들이 먹고 싶고. 찬형이 형. 아, 찬형이 형 또 줘야 되죠? 오, 100점. 잘했어요. 아, 이리 오세요, 형님. 이리 들어오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아... 아... 에이, 방금 깼어. 아, 티민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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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푸럭 뜨지 마. 아유, 계란은 왜 먹였니? 야, 내 거, 내 거 먹었어. 아, 참. 계란 먹이는 게 아닌데, 아유, 진짜. 너 진짜 한 번만 아빠 훔치면. 어? 데이트 신청 한 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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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제이즈 신청해요. 제이즈야. 야, 왜 이렇게 날개가 예쁜 거야? 씻고 자야 되는데 안 씻고 자자. 어? 안 씻고 자. 씻고 자야 돼. 왜? 아빠가 후딱 씻겨줄게. 치카치카야지. 치카치카만 하고. 세수해야지. 세수하고. 발도 닦고 손도 닦고. 규원이, 아빠 얼마 전에 아팠던 거 병원에서 큰 주사 맞았던 거 기억나? 응. 손 제대로 안 닦아서 아빠가 그 병원에 걸렸었던 거야. 나 발바닥에 웃으면 냄새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발 씻어야 돼. 아빠랑 같이? 발 씻으러 가자. 오케이? 물은 잘 나오나? 물 나오는지 확인도 안 해봤어. 오, 나온다. 아, 조금만 기다려. 저게 저걸로 연결돼 있을 거야. 규원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온수 눌려. 아니야,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안 아파. 아빠가 온수 눌려. 이제 됐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자, 얼굴. 이게 뭐가 굳잖아. 세수. 비누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아까 내가 씻었는데. 어, 씻었어? 아, 너무 따뜻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들어가자. 우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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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근데 오늘 안 좋았어? 좋았어? 아빠는 규원이랑 있으면 항상 좋지. 규원이는 오늘 어땠는데?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아빠가 안아주는 거. 아빠가 안아주는 게 제일 좋았어? 근데 규원이 아까 진짜 멋있었어? 후오빠부터 나이 순서대로 쭉 앉아있는 거. 규원이 끝에 자리에 계속 잘 앉아있었지? 진짜 멋있었어. 뽀뽀해줄게. 뽀뽀. 그렇지, 규원이한테는 오빠가 몇 명이지? 네 명. 네 명. 그리고 언니가 몇 명이지? 한 명. 그렇지? 이야, 규원이 아까는 대답을 잘 못하더니 지금은 대답을 잘하네? 응.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는데 또 부끄러워서 말이 좀 안 나왔지? 응. 그러면 규원이 그때 배운 거 뭔지 기억나? 계란 같고? 그러면 규원이는 그때 진짜 솔직하게 누구 주고 싶었어? 응. 후오빠랑 아빠. 후오빠랑 아빠? 둘이. 아, 후오빠랑 아빠한테 주고 싶었어? 왜? 응. 아빠 근데 쑥스러운 게 뭔지 알아? 쑥스러운 거? 쑥스러운 게 부끄러운 거지? 비슷한 거야. 왜? 쑥스러웠어? 후오빠라고. 후오빠한테 주기 좀 쑥스러웠어? 그러면 규원이한테 만약에 동생이 있었으면 동생한테도 양보했을 거야? 우와. 진짜 멋있네. 응. 동생 먹고 나무 다 먹고 동생 먹고 나무 다 먹고 동생 먹고 나무 다 먹고. 이야, 규원이 진짜 착하다. 잘못 입어야지. 근데 나 찌찌랑 오빠 찌찌랑 똑같네? 아, 그래? 응. 누구 찌찌랑 달라? 응. 엄마 찌찌랑 달라. 엄마 찌찌랑 달라. 아, 그래? 엄마 찌찌랑 달라.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나저나. 어. 그나저나 딸기는. 딸기도 먹고 싶으냐? 어? 딸기가 씻어서 갖고 올게, 내가. 네가 딸기 갖고 올래? 응. 왜 안 틀어지지? 왜 안 틀어지지? 아저... 윤희라 씻고 있어? 어? 아이고, 아들도 보면 허강하네. 내가 집 잘못 골랐어. 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딸기 먹고 힘내자. 딸기 먹고 힘내자. 야. 아이고, 추아라. 야. 이리 들어와. 딸기들도 여기 들어오라고. 안돼, 안돼. 물 떨어지니까 안돼. 여기다 놓고. 그렇지? 여기 들어와, 민율이만. 민율아, 오늘 아까 한 거 잘 배웠어? 응. 동생들이나 형아들이 안 못 먹고 있으면 같이 먹자고 양보하는 거야, 알겠지? 나 그거 몰라서 그냥 먹는 거. 아, 몰라서 그냥 먹은 거야, 아까는? 응. 어... 만약에 계란이 생겼어. 혼자 다 먹는 거 아니고? 양보. 양보. 알겠지? 또 이제 계란으로 연습하는 거야. 응. 형님, 뭐 하는 겁니까, 형님? 이거 따는 걸. 네. 아, 계란 참 맛있겠습니다, 형님. 아주 맛있습니다. 형님. 달콤해요. 이건 위험해서. 응. 너는 못한다. 그래서 형님이 대신 까주는 거예요? 네. 이야, 동생이 다칠까 봐? 네.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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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응. 동생이 한 게 있어. 동생한테 주는 거야? 아니에요. 형 드세요, 귀한 거니까. 전 딸기 있어요. 그래도 불안이 더 맛있는 건데. 그 다음 까면 되잖아요. 어떻게 까요? 이렇게. 그래서? 자, 먹어요. 아, 그거는 형아 먹고, 이건 동생 먹고? 네. 동생, 고맙습니다. 네. 잘한다, 민희림. MC 하고 싶어. MC도 하고 싶어? 응. 해봐, 한 번. 앞에서. 아빠처럼. 비틸이 지고 있는 애. 오, 앉아. 비틸이 이겼습니다. 그 스포츠 준비하는 거야? 응. 오, 매터. 매터. 매터입니다. 날씨야, 날씨. 날씨, 날씨. 그래도 날씨. 자, 오늘 청주는 매일이 춥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청주는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을 보세요. 정말 잘한다. 내일 너 입고 나갈 옷을 아빠가 지금 챙겨줄 테니까.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잘해봐. 네, 이런 거를 잘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어. 내일 아침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마태형 윤두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린이진들의 나이 순서대로 깨우고. 다 함께 아침 음식 재료를 가지러 가면 됩니다. 자, 빨리 입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 다음에 옷 이거 위에 있고. 잠바 입고. 따뜻하게 이거 모자 쓰고 알았지? 할 수 있겠지? 네. 내일 아빠 안 도와줄 거야. 하나도. 어? 깨어나도? 깨어나도 안 도와줄 거야. 지금 이리 와봐. 아빠가 이 놀아 이렇게 누워서 잤어. 네. 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해봐. 해봐. 나가는 것까지 준비해봐. 옷 벗었다 입었다. 해봐. 안 올라가지. 응.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있을 때. 무조건. 무조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야 돼. 그래? 그렇지. 손을 딱 잡고. 됐지? 응. 자, 이제 벗어. 내일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지? 어, 할 수 있어. 벗어봐. 괜찮아. 오늘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서 그래. 옷이랑 하시는 거 싫음이었어. 후야, 내일은 혼자 옷 잘 입고 동생들 깨울 수 있지? Calm gub. su야, 내일은 오늘의 녀석 재해가 되어서. 오늘의 녀석을 하면서 손으로 향해 보다. 문사에 mermaid시길 바래는 안패. 아침까지는 만약에 고객들에게 와야 될 것 같으니? 아침까지는 오게 아침까지는 책을 본다.